자 우리 수업 시작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현입니다. 자 일단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를 오늘 좀 심기일전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33회, 34회, 35회 최근 3년 거죠. 올해 35회 봤으니까 감정평가사 1차가 부동산학 원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4월달쯤에 시험을 보는데 이미 봤으니까 최근 3년에서 우리 시험 문제와 공인중개자 시험과 거의 동일하거나 똑같은 문제는 제끼고 좀 새롭게 보여질 수 있거나 우리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 또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만 제가 40문제를 엮으려다가 해보니까 더 이상 한 5문제를 추가할 수밖에 없어서 45문제를 준비했고 이 문제들은 다 새로운 유형이거나 변형된 지문이 근데 사실 우리 부동산학 개론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느낌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막상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이게 그거였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감정평가사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은 아마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딱 시험지를 받아 봤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야 이렇게 어려워? 어렵네? 잘 안 풀리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막상 이제 답을 채점하고 채점을 해보면 합격 점수 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요. 준비가 돼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문제는 좀 어려워서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이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많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준비되신 분들은 충분히 배운 걸 바탕으로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죠. 원래 이제 시간을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가 좀 많아지면서 두 시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세 시간 걸릴 수도 있고 이건 뭐 내 자율적인 수업이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롭게 진행할 거니까 바쁘신 분은 나가서 일 보시고 아마 이 영상이 아직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가 되진 않았지만 유튜브로 영상에 올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죠. 자 1번에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은인데 앞에 조건이 있죠.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 그럼 우리는 이걸 종속정착물이라고 하죠. 종속정착물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정착물이 아닌 걸 제껴놔야죠. 가식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처음 등장했어요. 감전평가사 35회 때 경작수확물은 경작물 재배되고 있는 경작농작물이 아니라 수확물이에요. 나무에서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된 거죠 나무에서. 그러면 이건 동산으로 봐야죠.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과 비읍은 정착물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을 제껴놔야죠. 독립정착물 4개.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렇게 독립정착물 건물 제끼고 등기된 임목 제끼면 나머지 이제 미은 얘 중요하죠.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와 식물은 종속정착물 정착물로 인정된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어 인공수로죠. 얘 많이 나오죠 학교론에서 답은 니은과 미음 이렇게 2번이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앞에 총론의 문제가 제법 어렵게 나왔어요. 어려운 총론 문제만 제가 좀 엮어넣긴 했지만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겠고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시간을 우리는 40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어려움은 바로바로 넘겨서 다음 문제 푸는데 지장을 안 받아야 되고 언제나 맨 뒤에 감정평가 문제는 배운 대로 나오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죠.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죠. 자 토지 분리 및 용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획지는 획지는 우리가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했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 중에서 일부에도 성립을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성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의 필지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한 필지 갑에 한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 자 한 필지 내에 획지가 하나만 존재해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만약에 이 한 필지에 여기는 건물 짓고 여기는 감자 심으면 여기는 택지용이고 얘는 농지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와 얘가 다른 획지 획지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획지 하나는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획지가 될 수가 있네요.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획지는 필지 일부에도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 있다 해요. 자 1번이 이걸 이해해서 옳다라고 체크하면 다음 질문은 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만약 1번이 좀 어려우면 여기에 항상 우리 문제가 공인중개사보다 감정평가사가 좀 더 어렵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이런 함정을 출제자가 많이 봐요. 1번이 답인데 이걸 체크를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더 어려운 지문을 막 써서 함정을 파는데 한번 보죠. 2번에 자 건무지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 여기까지 맞아요. 맞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 보니까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가능한 이라고 나왔어요. 건물이 현재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울 수 있는 이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건부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그러니까 2번의 정의는 건부지가 아니라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는 건물을 지울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그러니까 건부지는 택지에 포함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부지라고 하면 앞에는 맞지만 뒤에가 해석되지가 않아요. 이건 건부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건물을 지울 수 있는 이니까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에 함정이죠. 많이들 속아 넘어갔을 거고 3번에 보죠. 자, 나지는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맞고 공법상의 제한 나오면 언제나 받는 상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가 나지죠.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 4번에 바람직하지 않게 투기적 요소로 방치하고 있는 이렇게 비어져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한지 공유지가 아니라 공한지라고 나와야죠. 공한지세는 폐지된 제도죠. 자, 공유지는 뭐예요? 공유지 공유지는 한 필지에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인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등장 안 했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공유지도 등장했어요. 하나의 필지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를 공유지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말이니까 소유자가 한 필지에 여러 명 있는 경우 공유지 자, 5번에 보니까 자, 이건 이제 백선에도 썼는데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라고 나왔어요. 자, 좀 어렵게 보이려고 지문을 길게 썼는데 용도적 지역은 용도 지역이죠. 분류 중 세분된 지역이면 자,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뭐가 있어요? 용도 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 택지 농지 임지만을 이걸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이, 이거 내서라고 나왔어요. 이건 중요한 지문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되는 토지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다? 이행지 우리가 후보지 나오려면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용도 지역 길이 이렇게 전환된다. 우리가 사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용도 지역 사이에 용도 지역 간에 우리가 간자는 사이 간자를 얘기하니까 용도 지역 간에 용도 지역 사이에 이렇게 나오면 후보지 용도 지역 내에서 라고 나오면 이행지 자, 1번이 옳은 지문이고 2번 지문이 좀 어렵죠. 어찌 됐거나 1번은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은데 이걸 체크 안 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시간을 뺏기면 잘못 푼 거예요. 그냥 틀려도 시간을 뺏기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어려우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우린 다마제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40문제에 24무개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어려운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간평에서 이렇게 나왔다. 자, 그리고 오늘 문제를 안 풀었으면 그만인데 풀었다라면 푼 건 다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공부 양이 좀 더 늘어난 거예요. 가능한 오늘 수업 들으면서 머릿속에 암기하거나 이해하거나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획지는 일부, 필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3번 보죠. 자, 토지의 특성. 자, 옳지 않은 거. 우리 공인중개시험은 틀린 거라고 하는데 간평에서는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지금 문제가 좀 출제되기도 하는데 자,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음으로 이건 무슨 성? 영속성이죠.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투자재로서 선호된다. 맞고. 자,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없다. 동일하지 않다. 개별성이죠. 개별성. 자,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으로 만든다. 맞죠? 불안정 경쟁을 만드는 것이 다 정동진이 아닌 거였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보가 불안정하다. 그다음에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퇴가 어렵다. 개별성이 불안정 경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 올해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개별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정보가 나와야 돼. 정보. 정보의 비공개성. 정보의 불안정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말 나오면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는 개별성을 얘기한다. 2번도 틀린 거 없고. 3번에 자,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무슨 얘기일까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무슨 성일까요? 연결되어 있다. 우린 따로 안 배웠어. 그러나 암기 코드 엔트로가 있어요. 뭐예요? 인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 붙어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접성. 자, 근데 인접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암기 코드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암기 코드 안 해오면 시험장 가면 안 돼.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무조건 나온다고. 외부 지역의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오늘 문제도 이 암기 코드에 여러 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문들이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의 영향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이렇게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인접성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맞네요. 외부 효과 인접성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옆까지는 맞았고 자, 이거 개발이익은 뭐냐면 개발했을 때 지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지역만 개발했어. 아파트를 지었어. 근데 주변 땅에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즉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얘가 개발 토지지만 그 옆에 있는 토지들도 가치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이 근거가 되는 것도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외부 효과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에 용인물권 용인물권 민법에서 배웠죠. 전 지지자 이렇게 배웠죠. 전세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이런 거 있죠. 자, 목적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건자가 존재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지상권자 있고 전세권자 있을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옳은 얘기고 자, 5번이 얘가 34회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항상 어려운 질문은 하나의 질문에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게 나온 게 두 개의 문장을 합쳐놨을 때 하나 맞고 틀리게 낸 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상하에 미치며 이 말은 소유권은 지표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공중지하까지 상하 입체 공간 3차원 공간에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며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민법에서 정의된 내용이고 한계 고도와 한계 심도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위에까지는 몇 킬로까지 아래까지는 몇 미터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자, 이 범위가 우리가 그냥 상하에 미친다고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정확히 공중으로 몇 킬로 지하로 몇 미터 이렇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다툼이 생기면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존한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공중중에서 시험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간적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이 범위가 어디까지가 우리가 개인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어 모르겠네 라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앞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어 여기에 상하가 법률로 범위가 정해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상하만 인정된다. 그랬지 범위라는 건 몇 킬로 몇 미터까지 인정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존한다. 이렇게 따른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한번 다두면 되고 앞의 내용은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이 4번은 민법에서 대한 내용이니까 3번까지만 해석하면 괜찮아요. 충분하고 네 번째 보죠. 어려운 문제인데 또 몇 개냐가 이게 어렵죠. 사실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에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맞아요. 맞죠. 이용 나오면 이용이 뭐예요? 용도가 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용 하려면 여러 개의 용도가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용도를 해야 돼. 또 하나가 자연적 특성의 뭐다? 부중성이죠. 야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놀리거나 방참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최유효 이용의 근거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 인접성 또 나오네요. 외부 지역 부 인 경합 이렇게 나올 때 외부 효과는 부동성이나 인접성 관련돼 있죠. 이런 건 고민하지 않고 음 맞지 라고 택해야 돼요. 세 번째 분한합병 가능성은 토지를 쪼개거나 합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치가 변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가치가 변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배운 게 아니더라도 이건 당연히 상식으로 쪼개거나 합치면 당연히 가치가 달라지겠지 라는 거고 자 부동성은 부동성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건 갑자기 또 뭔 소리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어디서 나오는 거야? 감정평가에서 어디에서? 지역 분석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에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서 지역 요인이 동일한 건 이건 인근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은 유사 지역 이 지역 분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 분석과 관련된 거 뭐야?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부동성 맞네요. 부동성 맞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 지역 분석 관련된 거 부동성 맞고 영속성 영속성은 장기적 고려한다. 부동산 활동 특히 관리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장기적 배려 부동산 관리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장기적 배려에 또 하나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부동산 관리해야 돼 비가약성을 얘기하는 거죠. 비가약성과 영속성이 장기적 배려한다. 장기적 고려의 자연적 특성을 얘기했던 거였죠. 답은 다섯 개 모두 옳은 거예요. 이런 게 좀 어렵죠. 사실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 제가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건 좋은 지문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에 한 단계 좀 응용해서 어려운 표현들로 바꾼 지문들인데 처음 보는 지문들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다만 이런 지문들이 한두 개씩 연결되어서 나오면 난이도가 확 높게 느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한 번 보면 토지 특성에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라는 암기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암기하고 다섯 번째 보죠. 이건 갑자기 또 내부화 유동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단 봅시다. 외부 효과 발생시킨대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성이나 인접성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답은 기억, 1, 2, 3번 중에 하나가 될 건데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시장 참여자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 효과를 참여자가 외부 효과를 의사결정에 감안하도록 참여자가 외부 효과에 의사결정 그러니까 나쁜 외부 효과를 내가 직접 안 할 수 있게 안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답을 보니까 유동화 유동화 내부화 찍어도 맞아야 돼 이건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야 두 개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건 얘와 얘에 들어갈 수 우리 부동산은 원래는 이 내부화를 따로 배우지 않아요 없어 기본서에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된 건 얘 얘 얘 될 수 있는데 얘 얘는 유동화 답이 두 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아야 돼요 유동화는 뭐예요? 유동화 우리 저당의 유동화 저당을 현금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현금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을 유동화라 그래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크다 작다 작다 이 현금화를 잘하게 만들려는 걸 유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걸 내부화라 그래요 외부효과 내부화 얘가 이제 나왔으니까 35회 나왔어 내부화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과 뭐 관련돼 있냐 이거예요 정부가 부회의 외부효과가 나타날 때 하지마라고 규제할 수 있죠 토지용을 바로 규제할 수 있잖아요 무슨 정책 부회의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서 토지용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뭐 나와야 돼 토지용 규제 뭐 대표 지역지구제가 나와야죠 지역지구제가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부회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건 정부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러지 말고 시장에 있는 참여자가 누구냐면 수요자 공급자잖아요 수요자 공급자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어 누구예요 나와야지 맞아 맞아 코지의 정리였어요 로날드 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지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코지는 환경의 재산권을 부여하면 돼 그러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을 될 수 있어 정부가 해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외부효과의 내부화라 그래요 자 그러면 혹시나 이게 우리 시험에 간평의 문제를 조금 더 봤던 사람이 우리 공인중에서 시험을 낸다라면 코지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로날드 코지 이 특징은 뭐냐면 외부효과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정부가 직접 하지 마라 규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 로날드 코지 로날드 코지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걸 정리한 거예요 로날드 코지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건 코지를 기억해놔야 돼 코지 학자 우리가 학자별 이론에서 17명이 있는데 따로 2명이 2명이 더 나와 토지 단일세 나오면 헨리 조지 나와야 되고 외부효과의 이거 코지에 정리 제시한 사람은 로날드 코지 이렇게 두 사람 자 그렇다 근데 이건 찍어도 맞았어야 돼 이거 유동화 찍은 사람은 이거 안 돼 다 준 거야 이거 다 될 수 있어 우리 그러니까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 너무 중요한 암기 코드예요 사실 자 6번 보죠 자 감정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죠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가치의 정의죠 장래 수익이 있어야 되겠네 장래 수익을 땡겨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에서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뭐 영속성 영속성이죠 영속성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잠깐 정리하면 이건 가치의 정의예요 가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수익 환원법 이거 틀리면 또 절대 안 되죠 수익을 환원해서 가치를 정하는 거죠 이때 수익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모아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 구하는 거 이 식을 모르면 또 안 돼요 또 시험장 가면 안 되는 거야 이 식 무조건 알아야 돼 가치를 어떻게 구한다 가격은 뭐를 순을 뭘로 환원률로 나누어서 한다 이때 중요한 건 가격과 환원률은 무슨 관계 반비래 이걸 해석해서 이제 이따가도 풀어 볼 건데 수익 환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익이 장래 수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치를 잘 평가하려면 미래 어떻게 달라질 거를 뭘 잘해야 돼 미래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뭐 해야 돼 예측을 해야지 예측 아 이제 우리 내물에 시험장 가잖아 대답이 나와야지 예측의 원칙이죠 예측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련돼 있고 얘들은 다 장래 수익과 관련돼 있는 건 다 무슨 성 토지에서는 영속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관련된 거예요 가치 수익 환원법 장래 수익은 예측 잘해야지 토지는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없어지지 않은 영속성 그래서 기억은 영속성이고 자 원가 방식의 평가를 어렵게 한다 원가 방식 원가법이 있죠 원가법 어떻게 구해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입 구하는 거죠 그 원가는 뭐예요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러죠 그럼 원가가 있어야 되겠네 무슨 원가를 이용한다 제조달 원가를 이용하는데 이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합이에요 근데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어 원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한다요 원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토지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성 부중성 나와야 돼요 부중성 근데 얘는 모르더라도 어 모르겠네 디귿을 보니까 개별 요인 나오면 무슨성 개별성 이 사정보조건 개별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개별성 들어가는 건 1번밖에 없어서 이건 출처자가 보너스 주려고 했던 거지만 이 문제를 집어넣던 이유는 니은이 중요해요 니은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 원가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 부중성 때문이에요 부중성 자 우리 이제 7번 보죠 주택법에서 주택정의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우리 이제 무조건 맞아야죠 주택에 분류해서 1번에 보니까 주택법에서 민영주택의 정의가 나왔는데 이건 임대주택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 거죠 국민주택 자 이번에 보니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우리 많이 공부했던 거죠 아파트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공간을 구분해 놨는데 중요한 건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했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는 거죠 이번에 처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자 구분 소유할 수 없다 3번에 이 3번 지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심심할 때마다 우리 공중회사 학교에서 나오는 거죠 300세대 미만에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단지형 연세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소형 주택 여기까지 암기해놔야죠 3번에 이게 딱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체크하면 나머지 지문은 사실 안 읽고 바로 넘어가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죠 나머지 보면 연립 나오면 우리가 연세가중 4433 첫 번째 6초가 이렇게 배웠죠 연립 나오면 무조건 660초가가 나와야죠 초가는 연립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 5번에 최근에 이제 법령이 좀 바뀌어서 기숙사가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가 있는데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때 임대형 기숙사라고 하는데 보니까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인데 우리가 19실이 아니라 20실 이상이라고 해야 돼요 김희상 교수님께서 뭔가 좀 조언을 주셨는데 많고 적고 얘기할 때 20을 기준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20 이상이라고 하거나 19 이하라고 해야지 19 이상은 존재하지 않고 20실 이상이 얘가 임대형 기숙사 19 이하가 잠깐 한번 나오죠 언제 나오냐면 다가구 19 다가구 다가구에서 다가구는 정의할 때 19세대 이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9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20을 기준 잡아서 20 이상 19 이하 이렇게 기준 잡는다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실제로 감정평가에 나온 문제는 아닌데 제가 좀 한번 확인차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좀 집어넣어봤어요 어쨌거나 답은 3번에서 300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거 단정 연세 소형 이렇게 암기해놔야 되겠죠 8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단기적으로 가격이 변해도 양이 크게 증가할 수 없다 라고 나왔어요 양이 크게 증가할 수 없다 이건 단기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탄력 비탄력 비탄력 단기적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이다 비탄력인 건 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탄력적인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이번에 공급량은 일정기간에 일정기간 유량이죠 유량 판매하고자 하는 얘가 중요하죠 실제로 판 것이 아니라 팔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해야 돼요 최대 수량이다 용도전환 및 개발이 가능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에는 이라고 나와요 장기 장기는 무조건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커진다 맞고 구매 능력을 갖춘이라고 나왔죠 이건 유효를 의미하는 거죠 또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하려는 사전적 개념의 수량으로 유효 수효 개념이다 맞네요 여기까지는 다 맞고 어려운 질문은 없었고 5번 보너스죠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이죠 비탄력이면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양의 양은 작게니까 변동폭은 어떻다? 작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럼 가격의 변동폭은 어떻다? 크다 라고 나와야 돼요 비탄력이면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이건 뭐 보너스 질문이죠 그래서 5번 땡큐 나왔어야 되고 5번이 틀렸고 자 9번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거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클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따지죠 자 증가면 양 증가 양 증가 가격은 상승이라고 나와야죠 음 틀렸네 자 오늘 45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야 가장 쉬운 문제 땡큐 나와야죠 이 쉬운 문제가 나머지를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고 넘어갔어야 잘 푼 거예요 이거 쉽다라고 이건 확실히 맞아야 돼 다른 거 틀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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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라면 이건 잘못 푼 거예요 이거 땡큐하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얘가 얘보다 크면 양 증가 가격 상승 어 근데 얘가 틀렸네 땡큐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서 문제에서는 야 쉬운 걸 답도 체크 안 했고 다음 질문을 읽었어? 그러면 좀 고민스럽게 시간을 끌게 계속 문제를 내요 이번에 보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왔어? 야 수요나 공급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나와야 이렇게 균형 가격 균형량의 변화를 알 수 있을 텐데 안 나온 대신에 얘는 무슨 얘기냐? 건축이니까 수요에 공급해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조건 일정하니까 수요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만들기 어려울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수요 일정할 때 공급 감소하면 양 감소 양 감소 가격 상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먼 옛날에 어려운 지문 이렇게 한번 시험에서 나왔었죠 3번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100% 시험에 나오니까 완전 탄력 나왔고 수요 증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공급이 완전 탄력이다라는 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 탄력이면 무조건 뭐가 일정? 가격 가격 완전 비탄력이면 양 일정 완전 탄력이면 가격 일정 가격은 변하지 않고 맞죠? 얘가 얘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얘가 얘를 결정하겠네요 증가하면 양은 증가 맞고 4번에 완전 비탄력 나왔고 수요 증가 이렇게 나왔네요 완전 비탄력 나오면 무조건 양은 일정 그래서 얘가 양은 변하지 않는다를 결정했으니까 얘가 가격을 결정하면 가격은 상승 맞네요 자 5번에 자 5번에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얘를 자 공급 감소폭이 수요 감소폭보다 클 경우 얘가 크다고 나왔네요 그럼 크게 변한 것만 따지니까 감소면 양 감소 가격은 상승 나머지는 맞죠 근데 이거 왜 시간 뺏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1번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자 10번 두 번째로 쉬운 문제쯤 될까? 정보 현재 가치 근데 이 문제를 사실 우리 시험과 똑같은데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계산했던 건 정보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이게 이제 말 문제로 또 좀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잠깐 좀 소개하면 정보 현재 가치는 정보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보의 값어치인데 현재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값어치가 뭐예요? 정보의 값어치 야 이 정보가 1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이라는 얘기예요 정부의 현재 값어치는 현재 가치는 뭐냐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1억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정보가 값어치가 1억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문제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할당 효율적이라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초과인이 있으면 할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할당이 되려면 정보를 통한 초과이윤과 뭐가 똑같아야 된다? 정보 비용이 똑같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정보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뭐해?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할당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응용해서 다르게 낼 건 없어 사실 다르게 낼 건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정보의 현재 가치에서 차 안댕으로 했겠지만 출출제 문제의 의도는 조금 있어요 할당이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와 똑같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보를 통한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으니까 얘를 구할 때 차 안댕을 쓰는데 정보 비용을 구할 때도 차 안댕을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라면 조건이 할당이라면 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 출제하는 사람은 할당의 정의를 좀 더 제대로 잘 알고 있느냐의 문제를 좀 더 많이 내요 이따가 한번 볼 거고 어쨌거나 차 안댕이죠 자 계산 문제 뭐 30초에 풀어야 돼 이게 이건지 몰랐다라고 해도 답은 나왔어야 되니까 자 원래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인데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라고 나올 수 있었던 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니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니까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개발되면 5억 5천 그럼 얘는 공 6개 떼면 550 2억 7천 5백만 원이니까 공 6대면 275 자 그러면 금액 차이가 550 빼기 275 차이죠 자 안 개발이 안될 확률이죠 될 확률이 60이니까 안될 확률은 40 0.4 퍼센트가 없어야죠 몇 원만 나와야지 퍼센트 원 안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할인율이 10%니까 0.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R로 나눠야 되겠죠 얼마? 1.1에 1승이죠 1년이니까 1년 1승 나누면 그래서 550 빼기 275 곱하기 0.4 나누기 1점이라면 100 이렇게 나오겠네 얘도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 이런 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11번 봅시다 자 오른 거 할당은 완전 경쟁시장을 의미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완전과 똑같은 건 뭘 얘기해요 강성이라 그랬지 할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 조건만 갖추면 될 수 있다 이때 조건이 뭐야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같다라면 이라는 얘기를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해 아무 때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비용과 초과이 같을 때만 할당이 될 수 있다 불안전이나 독화점도 완전과 강성은 얘가 부합되는 시장이죠 같은 시장이에요 얘는 할당만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크게 할당이 있었어요 할당 완전은 여기에 완전 들어가 있고 불안전은 이렇게 걸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완전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불안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완전은 언제나 할당 맞아요 언제나 할당 얘와 똑같은 게 뭐라고 한다 강성 그러니까 완전과 강성은 언제나 할당이에요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이때 조건은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같다라면 할당은 언제나 완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당은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보니까 완전과 강성은 할당만 존재한다 언제나 할당이다 맞네 땡큐 했어야 돼요 땡큐하고 나머지 안 믿고도 넘어갔어야 돼요 완전 강성은 무조건 이 그림 내가 수없이 그려졌어요 수없이 할 때마다 처음에 이해할기가 좀 어려웠겠지만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약성에서는 과거 정보를 통해 과거 반영되는데 과거를 안 하나 했으니까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초과인을 좀 이렇게 썼네 정상 이상의 수익 이게 뭐예요 정상을 넘는 수익이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초과이윤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완전경쟁에서는 초과인이 발생해요 안해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 완전경쟁은 경쟁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경쟁은 시장에 있는 초과인을 소멸시키는 원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찰 지대에서 입찰도 경쟁이죠 그래서 입찰 지대는 초과인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집을 용의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경쟁이 많으면 초과인은 소멸되는 거예요 초과인이 발생할 수 없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자 준강성은 이라고 나왔는데 공폐되지 않은 정보 시장 가치에 반영된 것은 뭐다 강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폐되지 않은 정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고 공폐되지 않은 건 미래 정보를 얘기하는데 모든 정보 반영된 건 강성이라고 나와야죠 자 경쟁에 이거 같은 게 뭐다 강성이죠 강성도 정보를 통한 초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강성 완전은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할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당도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큰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2번 답 체크하고 좀 그래 어중간하지만 남의 질문 읽었어도 2번은 어 맞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고 12번 보죠 중요한 문제예요 옳은 거 초과인이 발생시설은 정보 비용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초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럼 할당이에요 할당이 아니에요 할당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같으면 할당이 될 수 있는데 얘가 크니까 할당이 아니다 그럼 남의 지문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고 넘어가야 돼 이 지문이 이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른 지문에 1번이 탁 나올 때 남의 지문을 항상 어렵게 내거나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를 출제자가 항상 이렇게 내요 감평은 우리 공인중개사 수준이 좀 높잖아 높은 거 인정해야 돼요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도 2년 3년 내에 딸까 말까 하는 시험이에요 물론 2차가 더 어렵긴 하지만 자 이번 보죠 자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그럼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보가 완전하고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딱 두 개 정보 비용 없다 두 개 모아 뭐 완전과 강성 완전 조건을 만족하는 건 얘는 뭘 얘기한다 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정보하려고 돈 쓸 필요 없다 정보를 알아서 초과해 놓을 수가 없는 시장이 강성이니까 그리고 오늘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누구나 다 어려워요 모의고사 90점 받는 사람도 이거 갖다 주면 30개 맞을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를까 했다라면 수업 잘 듣고 이걸 가지고 올해 시험장에 헷갈리게 하면 안 돼 수업 잘 듣고 명확하게 이렇군 이렇군 이해 안 되면 외워서라도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넘어가면 안 돼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오늘 잘 수업 듣고 체크했다가 수업 끝나고 한 번 더 틀렸던 거 체크되던 지문들 확 확인하고 야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표현됐네 라고 근데 지금 잘 설명을 들어보면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어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나왔을 뿐이지 3번에 보죠 부동산 시장은 어쩌고저쩌고 불안전이니까 할당이 될 수 없다가 맞아야 틀려요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조건이 초과이용과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 반영됐으니까 정보로 초과 넣을 수가 없다 5번에 약성과 중강성 중에 누가 누구를 포함하냐를 얘기하는 거야 누가 큰 개념이에요 중강성이 큰 개념이죠 누가 누구를 중강성이 약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뒤집어져야죠 중강성이 약성을 포함한다 또는 약성은 중강성에 포함된다 라고 나와야죠 가장 큰 건 뭐 강성이 가장 큰 개념이죠 일부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간평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계속 써왔던 거예요 중요한 지문들은 그런 질문이 좀 보이긴 할 거고 13번 봅시다 자 어려운 문제였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 보니까 4번 5번 아이사드 아이씨 스미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이건 답이 아닌 거예요 얘 신경 쓸 거 없어요 얘가 답이라면 누구나 다 틀려도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답은 위에 있어 위에서 찾아야 돼요 위에 배번은 중요하죠 배번을 보니까 보죠 배번은 운송비 관점에서 야 운송비를 줄여야 돼 재료가 우리가 원료가 무거우면 야 원료 산지에 가야지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배웠죠 운송비를 줄이려고 수송비 줄이려고 그래서 원료 지향증인지 시장 지향형인지 우리가 외웠던 건 원감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형이다 라고 외웠던 거죠 자 원료 지수를 사용했다 맞아요 예 중요해 원료 지수 개념이 나오면 배버 그래서 원료 지수라는 말만 나오면 나머지 다 모르는데 마지막에 원료 지수 하나 나왔어 그럼 무조건 배버가 나와야 돼요 얘는 원료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중량 감소 산업이니까 원료가 무겁죠 그럼 원료 지수가 어떤 거 1보다 큰 원료일 때는 원료 지향형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좀 정리해놔야 되고 1번은 뭐 틀린 게 없고 2번에 자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비버라고 외웠어요 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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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동비 운송비 지적 기준 중에 운송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봤다 맞죠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죠 이때 중요한 건 비용이 최소해야 돼요 각 요인이 최소해야 돼요 비용이 최소 이거 주의해야죠 각 요인이 아니라 얘는 집적임은 얘 최소 얘 최소 얘는 최대니까 얘가 비용이 최소라고 나와야지 각 요인이 최소라고 나오면 안 되죠 여기까지 문제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가 돼 있으면 4번 5번은 답이 아니니까 4번 5번 찍은 사람은 잘못 푼 거야 이거 진짜 뭐 나는 틀릴 거야 라고 그냥 그냥 던진 거야 찍어도 1, 2, 3번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돼요 렛츠시의 최대 수위론 수레라고 외웠죠 수레 여기까지는 맞아요 입지 분석에서 보니까 대상 지역 내 원자재가 불균등하게 존재하는 전제하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이게 최적입시다 얘는 맞아요 수요가 최대 맞죠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뭐예요 수요자가 많은 이건 우리 시험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최적입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요자가 많이 있는 곳에 공장 둬야 잘 팔릴 거 아냐 돈 많이 벌 거 아냐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지역에 수요자가 다 똑같이 균일하게 존재해야 돼 아니면 어딘 조금 있고 어딘 수요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곳을 찾아가야 돼 그럼 수요자가 균등해야 돼요 불균등하게 존재해야 돼 불균등하게 존재해야 돼요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공인중의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은 수요자가 장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질문이 우리 시험에 나왔어 우리 기출 질문에 그러면 원자재가 불균등해야 돼 수요자가 불균등해야 돼 수요자가 불균등해야 돼요 즉 수요자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게 있으니까 수요자 많은 곳을 찾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잘 안 보이지 이게 바빠 죽겠는데 이 구석에 있는 하나가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찍어도 4번으로 찍은 사람은 머리 한 대 쥐어 박아야 돼 이거 배운 바도 없는데 뭘 알겠다고 뭘 읽고 또 읽고 이거 읽은 사람도 이건 잘못 푼 거예요 이런 건 뭐 아무 의미 없어 이게 만약에 답이라면 이건 우리가 이걸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틀리는 문제야 어찌 되거나 1번 2번은 베버 이때 중요한 건 원료지수 나오면 베버라고 탁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해설 강의하는 건 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져갔다가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막 초조 긴장하게 막 만들려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새로운 유형의 지문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다 잡아놓고 야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이런 어려운 지문을 한번 봐 놓으면 다음번은 쉬워 처음 볼 때가 어렵지 우리 배웠던 것들이니까 사실 이런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온다라면 다시 또 응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평에 됐던 문제가 한번 검증이 됐으니까 우리 공연 중에 시험 낼 때는 검증된 지문을 갖다 써요 법으로 이거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게 없어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땡큐인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공부하는 거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머리가 하도 빠져가지고 가르마를 좀 덜 탄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댓글에 가을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가을 느낌이 물씬 난다고 하셔서 일단 서울 아가씨 감사합니다 14번 봅시다 외부효과에 오른 거 외부효과란 당사자가 메커니즘을 시장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시장을 통하여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외부효과는 시장을 통하지 않아야 돼 시장 외부에 라고 나왔잖아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야 근데 갑자기 메커니즘은 또 왜 나온 거야 어렵게 보이려고 된 거예요 메커니즘은 작용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 시장의 작용을 통했냐 시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를 얘기할 때 이런 어려운 단어는 사실 답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여러분은 그냥 긴장시키려고 하는 거지 함정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당사자야 제3자야 제3자에게 응을 줘야지 당사자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두 개나 틀렸어요 1번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번에 부회의부효과는 의도하지 않게 맞고 손해를 줘서 맞고 지불하지 않는 맞죠 약간 틀린 게 없네 외부 경제라 그래요 외부 불경제라 그래요 외부 불경제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 앞으로 이제 부회의부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쓰고 정회의부효과를 외부 경제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잘 용을 기억해 놓고 3번에 정회의부효과는 우리 외웠죠 내 돈 들여서 누가 좋다 사회가 좋다 그래서 소비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가 좋다 맞네요 그럼 다음 질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 이런 건 우리가 외웠던 걸로 확실하게 맞다트리다가 구분됐으니까 이렇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배운 대로만 풀면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풀다 나오면 이런 거 읽어서 막 머리 복잡해지면 다음 문제 푸는데도 악영향이에요 답 나오면 음 땡큐 나오고 넘어가 이런 거 암기까지 했던 거 특히 암기 코드로 암기했는데 의심해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건 절대 안 돼요 1년 동안 암기 코드로 계속 암기해온 건 이거 빨리 풀려고 이게 답이다라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암기했던 거니까 잘 활용해서 시간 좀 줄여야 되고 부회부효과는 나쁜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보조금이나 조세 경감이 아니라 중과세나 규제 강화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회 외부효과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다 적은 과소가 아니라 많은 과다 생산이 나타난다 라고 나와야죠 이건 뭐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지문이니까 15번 보죠 자 간접 개입으로만 묶인 거 이런 거 시간 끌면 안 돼요 일단 보죠 우리 외웠던 거 개발 보조금 정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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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니까 또 개발 보조금은 없고 조세 맞아요 조세 세 세금 나온 거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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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세금들은 조세 개발 보조금 금융정책 LTVTTI죠 LTVTTI는 없네요 정보 정보조원하는 게 뭐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게 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가격 알려주는 거죠 정보를 지원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가격 공시제도 답은 3번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면 특히 감정평가에서는 직접 간접만 두 개 놓고서 간접 몇 개냐 직접 몇 개냐 이렇게 묻지 않고 토지용 규제까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는 뭐예요 직접 가격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격을 직접 정부가 통제하겠다 직접이죠 직접 직접이고 담보대출 규제 아 여기 있네 이것도 간접이죠 담보대출 규제 얘는 LTVTTI 얘기하는 거죠 금융정책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얘도 간접 맞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 토지 나와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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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 이건 토지 이용 규제 얘기한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 얘도 간접 맞고 얘도 간접 맞고 토지 거래 허가제는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도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X표 친 건 직접이고 토지 거래 허가제나 지역지구제는 얘는 직접 간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해야 돼 토지 이용 규제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맞아야 돼 이걸 1년 동안 개발 보조금 정보 추구장창 했으니까 저녁에 다시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과 좀 상의해서 영상에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다시 볼 수 있게는 좀 준비를 할 거예요 16번 보죠 16, 17, 18이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33회, 34회, 35회 그러니까 조세정책에서 뭔가 우리가 배웠던 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항상 조세총론과 관련된 국세, 지방세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내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하죠 일단 보죠 시군구세라고 나왔네요 시세라고 나왔죠 이건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얘기하는 거죠 국가가 부가징수한다라고 하면 국세인데 시군구세, 시세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지자체 얘기하는 거니까 지방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세 3개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이렇게 나오죠 면허, 취득, 재산 지방세를 얘기하니까 얘는 지방세를 물었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이렇게 내고 얘는 취득단계 얘는 보유단계 두 번째 보니까 누진도 있고 당일세율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모르겠고 보통징수래요 이 뜻은 알고 있어야지 이건 고지서 받는 거죠 고지서 받아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거 3개 중에 고지서 받는 게 뭐야 재산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징수 방식에 지방세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재산세 그러면 이 두 개는 뭐예요?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거야? 신고해서 내는 거야? 신고예요 신고 납부라고 하죠 신고 납부 얘는 보통징수라는 말인데 보통징수라는 말은 고지서 받는다를 얘기해요 국세도 고지서 받아서 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있죠? 국세일 때는 부가징수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징수와 비슷한 말인데 이것도 고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고지서 받아서 낸다 이걸 부가징수 또는 보통징수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건 찍어도 맞았어야 돼 얘는 국세고 이 3개가 지방세인데 야 보통징수 고지서 받네 라고 하는 거니까 제한세니까 뭐 이제 근데 이 차를 안 하는 사람은 보통징수가 뭔데 이런 거 모를 수 있어요 잘 찍어야지 들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재산세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답은 재산세 찍어야 돼 재산세 재산세 아니면 양도 아니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정말 나는 모르겠다 1차는데 뭔가 찍어야 돼 그럼 답은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 17번에 보죠 옳은 거 국세냐 우리가 지방세 면허 취득 재산이야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재산세와 상속세는 신고납부냐 그렇지 않다 재산세는 뭐다 고지서 받는 거니까 보통징수 방식이다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다 고지서 받는 거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거 맞냐 재산세는 보유단계 맞죠 증여세는 취득하는 거죠 취득 상속증여는 취득받는 거예요 취득단계 되는 거예요 국세 중에 한번 잠깐 정리해볼까요 국세 중에 취득단계 쓰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도 있었고 보유단계에 뭐가 있었다 종부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처분단계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세가 있었고 이게 만약에 지방세라면 여기에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러니까 보유단계는 재산세고 증여세는 취득단계다 틀렸고 상속금 다 틀렸으니까 답은 리을 맞겠네요 얘 하나 기억해놔야 돼 제 수업 중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뭐만 있다 누진세만 있어 누진세만 있는 거 상속세 증여세 얘가 답으로 나와서 조금 제가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누진세만 있다 이것도 맞았어야 되고 18번 자 35에 좀 이게 또 어렵게 나왔어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중에서 시군세 시군세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제 우리 임경교수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저한테 친절하게 알려줬죠 큰 거 특 광 도 작은 거 시 군 구 이렇게 하고 먼저 세로로 이렇게 하고 1번 1번 가로로 2번 가로로 3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방세를 얘기할 때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면허 등록면허세 여기에 취득 여기에 재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특강도 큰 거 시군구 작은 거 세로로 먼저 면허 취득 재산이야 이렇게 면허 취득 단계 재산이야 이렇게 외워서 자 그러면 자 시군에 해당되는 건 뭐에 있냐면 재산이죠 자 재산세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찍어야 되겠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거 배운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저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나와서 찾아본 거예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럼 이제 혹시나 출제가 정말로 약 먹고 이렇게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서 야 소득이 있어야 재산이 늘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연관성 하나만 잡아 이 문제 대비해서 소득이 있어야 재산 늘어나지 하면서 소비세가 아니라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여기에서 시군구세다 시군세다 라는 거 소득이 있어야 재산 늘어나지 이렇게 연관성을 하나 잡아요 답은 3번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음 19번만 풀고 좀 쉬죠 19번아 아 200명이 넘었대요 아 이렇게나 많이 오셨을 줄 몰랐네 어느덧 반갑습니다 여러분 19번 19번 보죠 옳지 않은 거 이 문제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왜 중요하냐 시간을 줄이는데 엄청 중요하죠 자 다양한 자들로 분산된 포트폴리오 분산된 투자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키죠 진짜 오늘 사실 오늘 가장 쉬운 문제도 하나죠 그럼 나머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땡큐 나고 나와야 돼 2번 3번 읽고서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한 건 잘못 푼 거예요 포트폴리는 언제나 쉽네 체계적은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만 피할 수 있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만이 가지는 개별성에 따른 위험이고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의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을 얘기하는 게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하지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총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봅시다 나머지가 어려운 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한번 보고 이것만 보고 줄 건데 위험해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라서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맞아요 틀려요 야 위험 커지면 높은 요구수익률이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요구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수익률이에요 우리가 투자로 투자로 나오는 수익은 번돈이야 벌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이에요 벌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이때 야 벌거를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하는 기대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요구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냥 요구수익률 쓰지 왜 이렇게 썼는데 의도가 보이잖아 1번도 모르면 2번 3번 아무리 어렵게 막 뭘 써도 너는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지문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가 요구수익률을 얘기하고 요구수익률을 높인다 라는 얘기예요 맞죠 위험 커지면 요구수익률을 높인다 위험할증률 커져서 그렇죠 3번에 동일한 자산으로 구성돼 있지만 비중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오피스텔 두 개를 투자했는데 아파트 80% 오피스텔 20% 했을 때와 아파트 20% 오피스텔 80% 했을 때 수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 같은 자산이지만 비중을 다르게 하면 위험과 수익이 달라지겠지 당연하지 비중이 달라지면 4번에 보죠 민감도가 높을수록 표준편차 커진다 이 얘기예요 또 무슨 얘기야 우리가 위험의 통제에서 민감도 분석했어요 민감도 분석했죠 민감도 분석을 왜 했어요 위험을 통제하려면 가장 위험한 걸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위험한 게 너무 많으니까 수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장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서 이 녀석을 집중 관리하겠다가 위험의 통제죠 이때 민감도가 크다는 얘기는 위험한 거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거야 그럼 표준편차를 뭐라고 얘기해요 위험을 얘기하죠 분산표준편차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감도가 크면 위험이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민감도 큰 걸 찾아내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다 그걸 집중 관리하자 이걸 위험의 통제라고 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 됐거나 민감도 분석하는 이유는 민감도 큰 걸 찾아내는 거야 왜 걔가 위험한 거니까 이때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죠 위험을 얘기할 때 분산표준편차를 쓴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5번은 지분투자수익률은 지분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나타낸다 지분투자자의 수익률이니까 당연히 뭐 옳은 얘기고 그래서 답은 1번 근데 이건 2, 3, 4, 5번을 읽으면 안 됐던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좀 1시간 정도 받고 19번까지 봤는데 막상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 수업을 이 수업을 여러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처음에 느낄 때 문제를 접할 때는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1번 쉬운 거 이렇게 몇 개 답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 틀릴 건 틀리더라도 맞을 만큼 합격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들은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문제 풀 때는 내가 공부한 것만 내가 정확히 풀겠다라는 마음이면 합격할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편하게 봐야 돼요 어 아는 거 나왔네 모르는 거 나왔네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틀리고 아는 거 나왔네 이거 체크하고 체크하고 가볍게 풀어야 돼요 시간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자 일단 잠깐 10분 쉬었다가 지금 5분이니까 5분이니까 15분에 15분에 다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5분의 시작하도록 할게요